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 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영어 기초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부분은요 어 색깔로 칠해진 글씨들 있죠 이 부분을 배워 볼 건데 이 부분을 영어에서는 서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서술어 라는 건 뭐냐면 뭐 공부한다 날카롭다 고객이다 저쪽에 있다 다 다로 끝나죠 이렇게 우리가 뭐 한다 다로 끝나는 말을 영어에서는 쉽게 서술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왼쪽의 흰색 부분은 뭐 나는 칼은 그는 컵은 이런 말은 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술어 서술어 부분이 많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서술어 부분부터 정리를 할 거구요 어 지금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서술어 부분을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뭐 색깔별로 하나하나 제가 예문 많이 만들어 드릴 거고 그 예문만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 없으시면 틀어 놓고 듣기만 하셔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영어 기초가 쌓일 수 있도록 오늘 강의 할 거니까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어 공부하다가 있구요 날카롭다 고객이다 저쪽에 있던데 공부하다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다 흰색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지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에요 자 첫번째 공부하다 는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그냥 스터디라고 하시면 되요 스터디 이거는 공부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일반 동사라고 하죠 근데 날카롭다 는요 이렇게 하셔야 되요 be sharp 그리고 이 b 라는 단어 있죠 이걸 우리는 b 동사라고 합니다 b 동사라고 하고 b 동사의 모양은 원래 b 에요 그래서 그냥 날카롭다 라고만 말씀하시려면 b sharp 라고 하시면 됩니다 b 는 그냥 서술어를 만들어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의 도구일 뿐이구요 sharp 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이라는 형용사에요 형용사 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꾸며 주는 말이죠 날카로운 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날카로운 이라는 sharp 라는 단어를 날카롭다 이렇게 서술어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게 그냥 b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b sharp 라고 하면 날카롭다 가 되구요 밑에 고객이다 는 b 어 커스터머 라고 하는데 커스터머는 그냥 명사죠 고객 근데 이것도 고객이다 라고 만들어 주시려면 b 를 넣으시는 거에요 그래서 b 에 쓰임은 그냥 이런거에요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아 동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용사를 서술어로 만들기 위해서 날카로운 을 날카롭다 로 행복한 을 행복하다 로 추운 을 춥다 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붙어 주는게 b 동사 역할 첫번째 고 두번째는 그 저 커스터머 고객 아빠 엄마 의자 책상 뭐 이런 다양한 명사도 있죠 그런 말을 아빠다 엄마다 책상이다 뭐 겨울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 필요한게 또 여전히 비동사다 그래서 b 어 커스터머 이게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형 그대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번째 저쪽에 있다는 b 오버 대어인데 b 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 대어 만 보면 저쪽 에라는 뜻이지만 b 오버 대어가 붙으면서 저쪽에 있다 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4가지 살펴볼 거고 각 어 어 챕터마다 그 공부하다 여기 일반 동사 챕터에서 15개 예문 15개 그 다음에 날카롭다 형용사 붙는거 15개 총 15개 시켜서 한 60개 제가 정리했으니까 이 60개 문장만 내가 꾸준히 틀어 놓으셔도 되고 반복적으로 들어서 들으셔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어 영어 기초 기본 문장 아주 간단한 주어와 서술어만 만들어지는 기본 문장 만드시는 데는 기초를 확실하게 잡으시는 거에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서술어 부분 일반 동사 부분이구요 어 제가 주어와 같이 연결해서 만들어 놨어요 나는 잔다 나는 잔다 굉장히 쉽죠 i sleep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요 i sleep 나는 잔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 조금 응용 여문 하나 볼게 2개 볼게요 i sleep 왜 웰은 잘 잔 뜻이고 i sleep 왜 난 잘 자 이런 얘기에요 뭐 잘 주무세요 좀 난 잘 자요 i sleep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요 부정문도 하나 배울게요 i don't 라고 하면은 나는 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서 i don't sleep 이라고 말 말씀하시면 나는 잠을 자지 않는다 at night 밤에 란 뜻으로 그냥 하나 외워 가시면 되요 밤에 그 나는 i don't sleep at night 나는 밤에 자지 않는다 밤에 밤새 뭐 밤낮이 바뀌어 사시는 분들 있죠 밤에 열심히 생활하고 오히려 낮에 자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쓰실 수 있는 문장이에요 i don't sleep 나는 잠을 자지 않아요 at night 밤에 이렇게 해서 나는 잔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 볼게요 나는 일어난다 나는 일어난다 이거는 아침에 일어난다 를 제가 의미하고 만든 말이구요 나는 역시 i 라고 하시면 되고 일어난다는 get up 혹은 wake up 쓰셔도 돼요 i get up 혹은 i wake up 쓰시면 되고 여기도 예문 보면요 i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난다 i get up early 일찍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i don't get up late 여기서 get up late 는 늦게 일어난다는 뜻이군요 get up late 만 보면 늦게 일어난다 인데 don't 가 들어갔잖아요 나는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위에 예문과 밑에 예문이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르죠 난 일찍 일어나 이거랑 난 늦게 일어나지 않아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i get up early 그 다음에 i don't get up late 자 다음 표현 볼게요 나는 일한다 일한다는 i work 라고 하시면 되구요 예문 보시면 i work 난 일합니다 on weekends weekends가 아니고 weekdays네요 weekdays 라는 것은 평일을 얘기해요 weekdays는 주말이고 weekdays는 평일 그래서 i work 난 일합니다 on weekdays 이거는 평일에 라고 보시면 되고 weekdays만 놓고 보시면 평일 on이 붙었기 때문에 평일에 그래서 이 on이라는 단어가 뭐 뭐 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런 날 day 라는 단어 앞에 보통 on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날에 뭐 내 생일에 월요일에 일요일에 이런 말씀하실 때 무조건 on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밑에 예문 보면요 i don't work on weekends 그쵸 나는 일하지 않는다 on weekends 주말에는 나는 일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게 됩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나는 씻는다 나는 씻는다 i 씻는다는 wash 라고 보시면 되고 i wash 예문 보면요 i wash in the morning 나는 씻는다 오전에 in the morning 이라는 건 오전에 라는 뜻이에요 i wash 나는 씻습니다 in the morning 오전에 씻는다는 얘기구요 i don't wash 나는 씻지 않아요 with cold water with cold water 라는 것은 차가운 물을 가지고 차가운 물로 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찬물로 씻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 된 거구요 되는 거구요 그래서 i don't wash 나는 씻지 않습니다 with cold water 찬물로 씻지 않아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나는 출근한다 나는 출근한다 i go to work 출근한다가 go to work에요 세 단어짜리지만 그냥 외워 두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구동사 구동사라고 하죠 단어 세 개가 뭉쳐서 혹은 두 개가 뭉쳐서 네 개가 뭉쳐서 여러 단어가 뭉쳐서 한 가지 뜻을 나타낼 때 보통 그런 걸 구동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i go to work 나는 출근한다 왜냐하면 한 단어가 아니고 세 단어씩 있는 거 이런 거를 보통 구동사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i go to work 나는 출근합니다 i go to work by bus 나는 출근해요 by bus 버스로 나는 출근해요 버스를 타고 이런 뜻이에요 파란색 부분은 그 다음에 보면 i don't go to work 나는 출근하지 않아요 on foot on foot이라는 것은 걸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by bus는 버스 타고란 뜻이고 on foot이라는 것은 걸어서 나는 걸어서 출근하지 않아요 자동차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쓰실 수 있는 문장이겠죠 계속 가볼게요 나는 커피 마신다 나는 커피 마신다 저 나는은 i 커피 마신다는 drink coffee 라고 하시면 되어서 i drink coffee 나는 커피 마십니다 예문 보면요 i drink coffee in the morning 나는 커피를 마셔요 in the morning 오전에 나는 커피를 마셔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요 i don't drink coffee at all at all 이라는 것은 앞에 don't에 섞여 있는 not don't라는 것은 여러분들 do와 not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don't예요 그러니까 don't 안에는 not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not과 뒤에 있는 at all이 합쳐져서 전혀 아니다라는 뜻을 만들어요 그래서 not plus at all 들어가면 전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i don't drink coffee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at all 이러면 전혀 마시지 않아요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가볼게요 우리는 회의합니다 우리는 회의한다 우리는 이거는 영어로 we 라고 하시면 되고요 회의한다는 have a meeting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회의한다 have a meeting 이것도 구동사죠 그냥 외워 두시는 거예요 we have a meeting 그래서 have의 뜻을 따로 뭐 여러가지로 정리하셔 가지고 뭐 먹는다는 뜻도 있고 뭐 가진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그냥 구동사 형태로 그냥 자주 쓰이는 그 덩어리 형태로 그냥 하나의 동사로서 하나의 서술으로서 익혀 가시면 말씀하실 때 편해요 그래서 we have a meeting 우리는 회의를 합니다 we have a meeting once a week once a week 란 말은 일주일에 한 번이란 뜻인데 once 란 말은 한번 a week 란 말은 일주일 그래서 한번 일주일 우리는 아마 좀 반대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영어로는 once a week 한번 일주일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표현도 익혀 가시면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we have a meeting once a week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한다 다음 표현은요 we don't have a meeting 우리는 회의하지 않아요 on Monday 우리는 월요일에 회의하지 않아요 혹은 우리는 월요일에 회의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we don't have a meeting on Monday 자 계속 가볼게요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나는 I 커피를 좋아한다 이것도 그냥 뭘 좋아한다라는 거 그냥 하나로 구동사로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like coffee 좋아한다는 like고 커피는 커피 I like coffee 나는 커피 좋아해요 I like coffee very much 나는 커피를 매우 많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I don't like coffee at all 조금 전에 봤었죠 전혀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거미를 싫어한다 나는 싫어 나는 이건 I이고요 싫어한다 거미를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싫어한다는 hate고요 거미는 spiders 이렇게 하시면 되고 I hate spiders 나는 거미를 싫어해요 I hate spiders very much 나는 매우 거미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 don't hate spiders at all 나는 전혀 거미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I don't hate spiders 나는 거미를 싫어하지 않아요 at all 전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는 차가 있다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I have a car 난 차가 있어요 라는 표현이고 I have a car 난 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I don't have a car 난 차가 없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나는 그를 안다 나 저 사람 알아요 난 그 사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거는 I 안다 그를 I know him 나는 그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고요 I know him very well 나는 그를 매우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가 아니고 잘 알아요 very 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very much가 아니고 very well 매우 잘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I know him very well 나는 그를 매우 잘 압니다 I don't know him at all I don't know him at all 나는 그를 전혀 몰라요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TV를 본다 나는 TV를 본다 나는 역시 I 이고요 TV 본다 watch TV 라고 하시면 돼요 watch the TV watch a TV 아니고 그냥 watch TV예요 watch TV 그래서 I watch TV 나는 TV를 봅니다 이거는 TV 방송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TV 방송을 보는 거 예문 보면요 I watch TV in the living room 나는 TV를 봐요 어디서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나는 TV를 봅니다 혹은 I don't watch TV at all 나는 TV를 전혀 보지 않아요 TV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나 TV 안 봐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 don't watch TV at all 나는 전혀 TV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계속 가볼게요 자 나는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보낸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고요 보낸다 시간 따위를 보낸다 할 때 우리 spend라는 단어를 써요 spend라는 단어 시간 따위를 보내는 거에요 spend time I spend time 나는 시간을 보냅니다 I spend time with my family 나는 시간을 보내요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함께 나는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I don't spend time 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첫 번째 예문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두 번째 예문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거에요 watching TV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이런 얘기에요 책을 보면서 보내지 않는다 라고 하시려면 I don't spend time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그 동사에 ing 붙이셔가지고 그냥 붙여주시면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고요 with를 쓰시면 무엇 무엇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만들어집니다 또 계속 가볼게요 나는 돈을 쓴다 자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요 I spend money에요 그러니까 spend라는 단어는 뒤에 시간이 붙어서 시간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돈이 붙으면 돈을 쓴다 시간을 쓴다 돈을 쓴다 근데 시간을 쓸 때는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라고 보통 한국어로 순화해서 이해를 하는 거고 그쵸 돈을 쓴다는 돈을 보낸다고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을 쓴다 한국어로 이해하면서 보낸다 쓴다로 갈려지는 거지 영어적으로 이해하자면 spend는 뭔가 소비하는 거에요 근데 time 시간을 소비할 거냐 money 돈을 소비할 거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에요 영어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자 예문 또 보면요 I spend money 나는 돈을 씁니다 on shopping 그래서 on 하고 뭐 뭐 하는데 그래서 쇼핑하는데 나는 돈을 씁니다 그래서 on 하고 동사의 ing 이 부분 이해해 주신 다음에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나는 운동하면서 시간을 나는 어 운동하는 돈을 쓰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려면 I spend money on exercising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에요 밑에 예문 보면요 I don't spend money 나는 돈을 쓰지 않아요 on books 그래서 그냥 어떤 명사를 넣어 주셔야 돼요 나는 책에는 돈을 쓰지 않아요 책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I don't spend money on books 나는 책을 사는데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서술어 플러스 비동사하고 명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 지난번이 아니고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죠 비동사하고 명사를 넣으면 뭐뭐다 나는 의사다 이거는 나는 I이고요 B가 일반 현지형에서 I를 만나면 모양을 M으로 바꿔요 그렇죠? 비동사는 원형은 B인데 am a doctor 주어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모양을 바꾼다 그래서 am a doctor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be a doctor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am a doctor, be a doctor 두 가지 형태로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주어와 같이 보는 거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 저게 비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고 이 문형을 봐주시면 돼요 I am a doctor 나는 의사다 한국어에서 나는 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I 까지입니다 의사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am a doctor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I'm a doctor 난 의사예요 그 다음에 I'm not a doctor 그러니까 밑에는 부정문을 준비해 봤어요 I'm not a doctor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 낫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잘 위치를 잡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에 명사가 오면요 명사 앞에 붙이는 연습을 해 보세요 그냥 의사 a doctor 의사가 아니다 not a doctor 그냥 여기까지만 조금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not a doctor I am not a doctor 이렇게 혹은 am not을 붙여서 이해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명사 앞에 바로 붙이면 조금 편하더라고요 I am 한 다음에 not a doctor not a doctor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어? 당신 의사예요? 라고 뭔가 이렇게 뭐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의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말이 당장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명사 앞에 항상 붙여서 외워왔기 때문에 그냥 not a doctor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바로 붙이는 거 이거 소통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나는 주인이다 그러면 I 그 다음에 주인은 I am an own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I am an owner I am an owner 근데 제가 뭐 한국어랑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I 그 다음에 am an owner 이렇게 글씨가 쓰여졌지만 사실상 한국어 베이스로 원어민들은 영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이거를 나눠드린 나는과 주인이다 주어와 서수로 나눠드린 이 느낌은 한국어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I am을 보통 붙여서 얘기하고요 I am an owner I am an owner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는 게 원어민들의 그들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I am an owner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리듬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I am 여기를 붙여서 읽고 언어를 좀 떨어뜨려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 원어민들의 영어를 듣는 것과 비슷한 리듬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수로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만 이렇게 보시고 읽으실 때는 I am an owner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n owner 난 어 주인이에요 소유주란 얘기에요 소유주 own이 소유하다 라는 뜻이군요 own owner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I am not an owner 나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 주인이 아니에요 I am not an owner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는 가수다 그럼 I am a singer I am a singer I am a singer I am a singer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I am a singer 나는 가수입니다 I am a singer 나는 가수가 아니에요 되셨죠? 나는 고객이에요 나는 고객이에요 I am a customer customer 이게 고객이고요 손님이에요 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손님이라고 안 쓴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손님이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의미가 있죠 고객 뭔가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손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손님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고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냥 나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달라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나 오늘 손님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손님은 게스트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 어떤 상점에서 돈을 쓰는 손님은 고객, 커스터머라고 해요 그래서 커스터머, 게스트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 한국에서는 커스터머와 게스트를 다 손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손님이라고 안 달고 고객이라고 달아 놓은 거예요 이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자, I am, I'm a customer, I'm a customer, I'm a customer, I'm a customer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I'm a customer, I'm not a customer, not a customer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원어민들이 I'm 여기는 짧게 발음해요 I'm not a customer 낫의 강사가 들어가죠 I'm not a customer 난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나는 고객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나는 관리자다 그쵸 I am a manag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매니저, 관리자죠 I'm a manager 나는 매니저입니다 I'm not a manager I'm not a manager 나는 매니저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컵이다 이것은, 이거는 this고요 컵이다는 is a cup 그쵸, 비동사가 이제는 is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음 여기서 마찬가지로 this is a cup 이게 아니고 this is을 원어민들은 붙여서 얘기합니다 this is a cup 이렇게 발음하는게 맞구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this is not a cup 여기도 not a cup 여기가 강세죠 this is not a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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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 cup 이것만 들려도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정문 만드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명사 앞에 낫을 붙여버려라 굉장히 꿀팁이에요 이것은 머리카락이다 이것은 this is hair this is hair 머리카락은 셀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어나 언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어를 붙이고 언을 붙이고 이거 어려워 하시죠? 관사 부분 이 부분도 제가 저희 커리큘럼에 있으니까 때가 되면 그것도 정리해 드릴 거에요 그러니까 기초 만드는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으실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다 커리큘럼에 맞게 제가 가고 있으니까 계속 정주행 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초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this is hair 이것은 머리카락이에요 그 다음에 this is not a hair 어 여기 어가 들어갔는데 실수에요 원래는 this is not hair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 자 여기서 머리카락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자 제 머리카락 이거는 hair에요 hair 왜 셀 수가 없냐면요 머리카락은 셀 수 없는 단어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쵸 이거 셀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셀 수 없는 단어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this is hair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머리카락 한 개를 뽑아갖고 요거 딱 요거 머리카락인데요 머리카락 한 가닥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땐 어를 붙이는 거에요 그래서 this is a hair 라고 하시면 요거 한 가닥 어가 붙으면 한 가닥 어가 안 붙고 this is hair 라고 하면 그냥 머리카락 전체 이거는 머리카락이에요 이거는 뭐 피부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눈이에요 코에요 입이에요 머리카락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hair 하나 a hair 이렇게 되는 거에요 this is not a hair 라고 하는 거는 어? 식당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 이거 머리카락인가? 근데 머리카락 아니네 이거 머리카락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거 머리카락이 아니고 무슨 실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this is not a hair 이렇게 어를 붙이는 거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수였는데 어를 붙인 건 실수였는데 오히려 여러분들께 좋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은 호랑이다 그러면 this is a tiger this is a tiger 이렇게 하시면 되고 this is a tiger 이것은 호랑이에요 this is not a tiger 이것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이다 this is a cat this is a cat this is a cat this is a cat 그 다음에 this is not a cat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책상이다 this is a desk 이것은 책상이다 this is a desk 책상이 아닙니다 this is not a desk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것은 의자다 그럼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this is a chair 이것은 의자예요 this is not a chair 이것은 의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not a chair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은 물입니다 this is water 물도 셀 수 없기 때문에 어, 나 원이 붙지 않아요 this is water 이것은 물이다 this is water 이것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this is not water this is not water 이건 물 아니에요 not water 이거 중요한 거겠죠? 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유예요 this is milk this is milk 물 아니에요 this is not milk 하시면 되구요 이것은 커피다 this is coffee 이것은 커피예요 this is coffee 이것은 커피 아니에요 this is not coffee not coffee 이거 외워두시면 돼요 이것은 모래예요 this is sand sand 모래도 알갱이 하나 하나 다 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셀 수 없는 단어로 들어가구요 this is sand 이것은 모래입니다 this is sand this is not sand 모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사 붙는 거 다 봤구요 자, 이번에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 붙는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행복하다 볼게요 나는 영어로 I 그렇죠 행복하다는 am happy 그렇죠 be happy I am happy 라고 하시면 되구요 I'm happy 난 행복해요 I'm not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도 happy 형용사 앞에다 not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not happy 행복하지 않다 라는 말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계속 가볼게요 나는 아프다 I am sick 그렇죠 I am sick 하시면 되고 I'm not sick not sick 그렇죠 아프지 않다 나는 피곤하다 I am tired I am tired I am not tired 이렇게 보시면 되요 나는 배고프다 I am hungry I am hungry I am hungry I am hungry 그 다음에 I am not hungry 너는 예쁘다 you you라는 주어를 만나면 비동사가 R로 모양을 바꾸구요 you are pretty you are pretty 보시면 되고 you are not pretty 너는 예쁘지 않아요 not pretty 예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키가 큽니다 we are tall we are tall 우리는 키가 큽니다 we are not tall 우리는 키가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힘이 세다 they are strong 하시면 되고 they are strong 그들은 힘이 셉니다 they are not strong 그들은 힘이 세지 않아요 not strong 하시면 돼요 strong인데 약간 strong strong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엄하다 엄하다 우리 아빠 엄해 우리 아빠 되게 엄하신 분이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구요 he is strict strict란 단어예요 strict인데 tr이 보이면 영어에서는 치읓 소리가 나요 strict stric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구요 he is strict 그는 엄격하다 엄하다 라는 뜻이구요 he is not strict 그는 엄격하지 않아 엄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녀는 재미있다 she is fun fun 이란 단어는요 그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녀가 재밌는 성격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녀가 재밌어 한다라고 할 때는 뭐 is having fun fun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she is fun 그녀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 라고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재밌었어요 나 어디 놀러 갔고 뭐 가족들과 뭐 바닷가에 갔고 뭐 했고 나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할 때 i was fun 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i was fun 아니구요 i had fun 이라고 하셔야 돼요 i had fun 나는 재미를 가졌다 라고 하셔야 되지 fun 이라는 거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as fun 그러면 나는 재밌는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가 돼요 i was fun 그러니까 내가 재미를 느꼈다 라고 하실 때는 i had fun 그래서 이 fun 이라는 단어 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she is fun 그녀는 재밌는 성격이에요 she is not fun 그녀는 재미없어요 지루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정도고요 그것은 위험하다 그것 하면 this 그 다음에 it is dangerous 이것은 위험하다 라고 하실 거면 this is dangerous 그것은 위험하다 라고 하시려면 it is dangerous 라고 하셔야겠네요 오타가 있었네요 it is dangerous 라고 하시면 그것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영어대로 이해하시면 이것은 위험하다 this is dangerous 죄송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this is not dangerous 이것은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 this is not dangerous not dangerous 외워 두시면 돼요 칼은 날카롭다 칼은 영어로 the knife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날카롭다는 is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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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날카로운 거에요 그래서 the knife is sharp the knife is sharp the knife is sharp 그 칼은 날카롭다 보시면 되고 the knife is not sharp 그 칼은 날카롭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은 뾰족하다 창이라는 거는 the spear 라고 하시면 돼요 spear 이게 창이에요 찌르는 창 있죠 찌르는 창 예 이게 스피어고요 뾰족하다는 is pointy 포인트 있다 그죠 포인트 점이잖아요 pointy 라 그러면 뾰족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the spear is pointy 라고 하시면 되고 the spear is not pointy not pointy 뾰족하지 않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더 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창 모든 모든 창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 되기도 해요 the spear is pointy 그래서 그냥 때에 따라서는 이 똑같은 문장이 아 창은 뾰족해 창이 뭐야 창은 그 끝이 뾰족한 거 있잖아 끝이 뾰족한 무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the spear is pointy 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 더 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그 창 특정한 창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창은 뾰족하지가 않아 끝이 좀 무뎌졌어 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예문 the spear 그 창은 is not pointy 뾰족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스피어라는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모든 창들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창 그 창이라는 말도 로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쓰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이 미끄럽다 바닥은 the floor 라고 하시면 되고요 미끄럽다는 is slippery slippery 이게 미끄러운 이에요 그래서 the floor is slippery 바닥이 미끄럽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e floor is not slippery the floor is not slippery 바닥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 상자는 무겁다 그 상자는 the box 라고 하시면 되고요 무겁다는 is heavy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e box is heavy 그 상자는 무겁다 the box is heavy 그 다음에 the box is not heavy the box is not heavy the box is not heavy 그 상자는 무겁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장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묶어봤어요 흠 죄송합니다 물 한잔만 마시고 갈게요 흠 자 나는 있다 나는 있다는 I am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있다 I am 한국에 in korea I am 나는 있습니다 어디에 in korea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시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에 맞게 좀 바꿔놓은 거예요 나는 있다 I am 한국에 in korea 한국어로는 한국에 라는 말이 나는과 있다 사이에 들어가죠 나는 한국에 있다 이렇게 되지만 영어에서는 나는 있다 I am 한국에 in korea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I am in korea with my family 나는 지금 어 지금이란 뜻은 없지만 난 한국에 있어요 가족과 함께 그렇죠 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 I am not in korea 나는 한국에 없어요 이렇게 not in korea 한국에 없다 라는 의미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있다 일본에 I am in japan 하시면 되고 I am in japan now 나는 지금 일본에 있어요 I am not in japan 나는 일본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있다 서울에 나는 있다 서울에 I am in 서울 하셔도 되고 뭐 영어식으로는 soul soul 그 영혼 soul 그것과 발음이 같아요 근데 왜 같냐면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이 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들 구강구조상 서울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울을 하고 싶은 건데 서울 이렇게 발음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서울을 soul 이렇게 발음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이라는 걸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I am in 서울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한국인의 자긍심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옛날 습관이 남아서 가끔 가다가는 I am in soul soul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냥 어떻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soul 하셔도 되고 안되면 그냥 서울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 지역이니까 한글로 있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보면 I am in 서울 on weekends 나는 주말엔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있다 서울에 보통 I am in 서울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있다 라고 보통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지금 밑에 이 예문 같은 경우는 on weekends 주말에 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두 번째 예문은 지금 서울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말에 서울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형이라는 거는 지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도 현재형을 쓴다라는 거 그건 알아가세요 그래서 I am in 서울 on weekends 나는 서울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주말 아닐 때는 다른 지역에 있다는 얘기겠죠 I am not in 서울 on weekdays 이게 같은 표현인데 난 서울에 없어요 on weekdays 평일엔 서울에 없어요 라는 얘기에요 I am not in 서울 난 서울에 없습니다 on weekdays 평일에는 이렇게 이해 되는 거 계속 가볼게요 나는 있다 부산에 I am in 부산 하시면 되고 I am in 부산 with my family 나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I am not in 부산 these days these days 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요즘이란 뜻이에요 요즘 그래서 요즘엔 부산에 없어요 I am not in 부산 these days 내가 평소에 좀 부산에 있었는데 요즘은 부산을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I am not in 부산 these day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있다 직장에 I am at work 라고 하시면 되고 I am at work at this time at this time 어 이 지금 시간이란 뜻이야 난 지금 시간에는 나는 회사 회사에 있지 직장에 있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I am not at work 나는 회사에 없어요 after 7 7시 이후에는 회사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는 있다 he is 학교에 at school 하시면 되고 그는 학교에 있습니다 he is not at school 그는 학교에 없어요 우리는 있다 카페 we are 하시면 되고 카페 at a cafe we are at a cafe 카페 에란 뜻이에요 at 붙이면 되고 we are at a cafe 우리는 카페에 있습니다 we are not at a cafe 우리는 카페에 없습니다 그것은 있다 테이블 위에 it is 그것은 있습니다 on the table 테이블 앞에 on 이게 테이블 위를 나타내는 거고 on 이라는 건 놓여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접촉해서 있을 때 it is on the table 그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is not on the table 그 테이블 위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있다 테이블 밑에 it is under the table under는 뭐 뭐 밑이고요 그래서 on 과 under의 차이에요 it is under the table 테이블 밑에 있습니다 it is not under the table 그것은 테이블 밑에 없어요 그것은 있습니다 벽에 it is on the wall 여기도 on은 접촉해서 있는 거예요 접촉해서 그래서 벽에 붙어 있는 거를 on the wall 하시면 돼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is on the wall 그럼 벽이 있어요 it is not on the wall 그것은 벽이 없어요 벽이 안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있다 빌딩 앞에 we are 그 다음에 뭐 뭐 앞에는 in front of 에요 in front of the building we are in front of the building 우리는 빌딩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we are not in front of the building 우리는 빌딩 앞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있다 빌딩 옆에 우리는 있다 we are 뭐 뭐 옆에는 next to next to 발음하기가 to to 힘드니까 next to 발음하시면 돼요 next to the building next to the building we are next to the building 우리는 있다 빌딩 옆에 we are next to the building 하시면 되고 we are not next to the building 빌딩 옆에 없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빌딩 뒤에 we are behind the building behind는 뭐 뭐 뒤란 뜻이에요 behind the building 우리는 빌딩 뒤에 있어요 we are behind the building 그 다음에 we are not behind the building 하시면 되고 저쪽에 그러면 she is 그녀는 있습니다 she is 저쪽에 over there she is over there 하시면 되고 자 she is over there 그녀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e is not over there 그녀는 저쪽에 없습니다 자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이에요 b는 있다 a와 c 사이에 자 뭐 뭐 사이에라는 이 말을 가르쳐 드리려고 알파벳을 가지고 왔어요 a b c 있잖아요 b는 a와 c 사이에 있죠 b는 a와 c 사이에 있다 이 말을 만들고 싶은 건데 영어에서는 b는 있다 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be is 라고 하시면 되고 뭐 뭐 사이에라고 하시려면 between 이런 단어를 쓰시면 돼요 between a and c between a and c a와 c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 is between a and c b is between a and c between a and c 이렇게 한번 더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는 b is not b는 없어요 between c and d c와 d 사이에는 b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만들어봤습니다 b is not between c and d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영어 기초 예 서술어 부분 정리 다 했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모든 서술어가 커버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다양한 서술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놓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집에 서랍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서랍장 네 개를 만들어서 여기는 앞으로 옷을 사면 여기는 어 상의를 넣을 거고 여기는 하의를 넣을 거고 여기는 양말을 넣을 거고 여기는 속옷을 넣을 거야 이렇게 그런 딱 이 그 서랍장이 구분되어 있어야 앞으로 내가 양말을 사면 양말 넣는 곳에 속옷을 사면 속옷 넣는 곳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술어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놓으시고 앞으로 서술어를 배우실 때 아 이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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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그럴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린 거니까 꼭 이거는 숙지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저에게 커피 선물해 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옥님 김건정님 김현정님 이순이님 김명자님 유영옥님 그 다음에 김필자님 이명선님 공성배님 유상열님 유정우님 이창훈님 자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힘내서 열심히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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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